Q. 승민이와 신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투에 대해 다 읽어주고는 Q. 트라이브의 소원님, 탑비비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오, 고맙습니다. 오늘의 탑비비 28명원들에게 인상 말씀과 함께 하나만 더 승민을 위해서 일본의 메시지 마지막에 1차 YTD까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 나수사! 안녕하세요. 트라이브의 초음 자, 두 분의 멋진 친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부터! 먼저 앞쪽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서 승리의 기능을 담아서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유치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시작! 그래도 승리의 기능을 담아주시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소음 기능을 담아서 함께 승리의 기능을 담아서 넣어도 됩니다. 부담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시작! 승리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자, 지금도 컴퓨터에 멋진 승리의 기능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의 승리에게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박수치기 바랍니다.